언제나처럼 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이렇게 한 이유는 안경을 쓰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슈퍼맨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경은 어떤 날 줄였어요? 코디에 어울리는 날. 코디에 어울리는 날.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약간 청청으로 입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참고로 내가 안경을 굉장히 오래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거든요. 안경을 오래 쓴 입장에서 볼 때 이 안경테를 고르는데 너무 비싼 테를 고를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주 바꿀 수 있는 그런 테를 선호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경테를 좋은 거 써봤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좋은 거예요? 가격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저렴한 가격대. 저렴한 가격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사세요. 저는 소심인이라서. 그럼요. 소심한 게 아니라 소심인.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원래 소심하면 그렇구나. 소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하고 다르네요. 네. 난 몰랐어. 그렇군요. 지금부터 소심한 이우영 아나운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됩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의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당장 저희의 월급에 지장은 없지만 장차,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맞습니다. 샵 연구사 우물점 공구사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보내주시면 청취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청취인증 문자뿐만 아니라 정면, 저희 정면승부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이 행시 재미있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봐요. 정. 정신차려 이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면. 면밀히 잘 살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면상이 너무 두꺼우십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감히가 아니라 국민들이 전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보복전에 나선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나흘 만에 재방문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뒤에 기자들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도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전쟁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을 거고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 기간 동안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전시 내각과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전략과 작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어서 같은 날 요르단 암만을 방문해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비롯해 압댈 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마무두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서 확전 방지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미국은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열흘째 가자진구에 무더기 공습을 퍼부으면서 반격에 나섰고 36만 명의 소집령을 발령해서 병력을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시키면서 지상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성사가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상전 준비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 있죠. 실수가 될 것이라고 전폭적 지원 의사는 거듭 확인을 했으나 또 병력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지상군이 진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점령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하는 거 이거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함으로써 확전을 방지한다는 거죠. 확전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란이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상군이 들어가게 된다면 본인들도 모종의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바논의 해수볼라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본인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창전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지금 미국 국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동 정책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정까지 돼버리면 진짜 내년에 있어서의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이거 확전을 막았다 이런 명분이라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발언을 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를 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장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부령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도 고스란히 정부 책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면서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 이미 실패했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를 했는데요. 또 지난주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전 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래는 옛날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경제 전문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는 부분적으로 분명히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재전건전성에 집착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한다 하다가 해치는 재전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세정책을 왜 취했느냐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자전건전성.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재전건전성이 악화되는 속도가 거의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전건전성이라는 측면도 정부가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맞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부로서도 최대한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상당히 긴 축제. 정말 돈을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전국민이 잔한 지원금을 주고 이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 우리 국민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금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을 하면서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답을 한 겁니다. 송지검장은 이어서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껀껀히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또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검찰의 입장은 일단 단호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검찰의 입장이라는 것이 곧바로 재판 결과를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잔대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관한 1심 판결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궐석 재판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가서 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 사건은 피의자에 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실 피의자가 참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피의자 궐석 재판으로 이루어지면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법 권력을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한테 또 안 좋은 결과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나갈 거라고 보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럼 기소를 했으니까요. 어제인가 그저께. 그러면 이 부분이라는 거는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그 판사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판사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제가 볼 때 대장동하고 백현동 이런 거 시간 굉장히 오래 끌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면 사법 위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 저는 짐작이 될 거라고 봐요. 한 가지. 지금 이제 재판이 계속 열리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오늘도 아마 출석했을 거예요. 오늘도 한 8시간 정도 재판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제1야당 그리고 입법 권력 압도적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무에 혹시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님 오늘 대장동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확대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을 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당초 알려졌던 수준보다 훨씬 큰 건데요. 그동안은 2000년 의학 분업을 계기로 줄어들었던 351명, 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이 나왔었고 또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 한의사 포함해서입니다. 인구 1,000명당 2.6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체 회원국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수는 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한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은 지난 6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사인력수급축의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가 된 바 있는데 당시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사 업무량을 토대로 분석할 경우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년엔 2만 7,2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2만 2천 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단 확대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 환영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은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 전남 출신 의원들의 경우에는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화두로 떠오른 의대의 정원 확대입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여야 모두 정원 확대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지역, 전공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제가 보도를 보니까 피부과 이런 데는 사람이 몰리는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기피과라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화장사가 많이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된다면 무슨 과 하고 싶어요? 저도 피부과요. 피부과? 왜 본인 점도 빼고 이러려고? 그렇죠. 당연히 다 성형외과가 아니라서. 이게 중학교 동창도 의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왜 막 흑부형들 그런 식으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또 굉장히 또 그런 불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또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힘든 만큼 이거를 어떻게 개업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게 숫가 올린다고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 숫가 올려준다. 그러면 거기 의사가 된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숫가를 예전에 올렸는데도 흉부외과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5%씩 늘린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르칠 인력이 중요하거든요. 의대 교수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추가로 어떻게 뽑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선행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을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 아니더라도 종합병원 있잖아요. 교수와 겸직을 허락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저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의대를 만일 나오게 될 경우에 대부분은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금 현재도 지방의대가 훨씬 많아요. 수적으로. 다 대도시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의대를 졸업한 인력들 중에서 인력은 전공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10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면 다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기 분야에만 몰리고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전남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인터뷰할 이정현 전 대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병원이 부족해요. 전남. 목포에서 예를 들면 큰 병원 가려면 광주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 수는 확실히 늘려야겠죠.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은 지금 제가 지적한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수적이 늘어나면 경쟁이 그만큼 세지니까. 그런데 뭐 하여간 저는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